기아 타이거즈의 올시즌 막판분전에 이 선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외야 주전급 선수들의 줄부상 속에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특급 조커 고종욱이 FA 제수를 한 뒤 1년 만에 다른 선수가 됐는데요. 고종욱은 올해 114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6리 3홈런 39타점 OPS 0.722의 성적을 기록했고 특히 득점권 타율 3할 4푼 6리 37타점 OPS 0.874의 성적으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더불어 대타로 등장해서도 타율 2할 9푼 5리로 활약하면서 특급 조커로서 올시즌을 보냈습니다. 나성펌 최영우 등 핵심 외야수들이 빠지면서 생긴 공백에 고종욱이 들어갔지만 외야수로서 수비 능력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고 고종욱의 타격기술과 재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었는데요. 이우성 이창진 등이 외야 수비적인 부분을 채웠고 고종욱은 지명타자 자리에서 공격력으로 핵심 선수들의 공백을 채워나가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사실 지난해 FA 자격을 취득한 고종욱은 올해와는 다른 이치였습니다. 2021 시즌이 끝나고 SSG에서 방출된 이후 기아에서 손을 내밀며 62경기에 나서며 타율 2할 8푼 3리에 그쳤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수비가 떨어지고 장타력이 없는 외야수는 냉정한 현실의 벽과 마주했는데요. 결국 FA 신청을 보류하고 제수를 선택하며 기아와 1년 7천만원의 연봉계약을 맺었습니다. 결과적으로 FA 제수는 대성공으로 다시금 자격을 얻은 고종욱은 이번에는 당당하게 FA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종욱은 보상에 제약이 없는 C등급 FA 매물로 지난해도 C등급이었지만 평가와 대우는 천지차이인데요. C등급 FA를 타 구단이 영입할 경우 원소속 구단에 직전에 연봉의 150%를 보상금으로 건네야 하는데 고종욱의 보상금은 고작 1억 5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위험 부담이 없는 FA 선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우선 고종욱의 타격 재능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수비 포지션에서 제약은 있지만 타격 능력은 물론 빠른 발을 활용한 주루 능력도 여전하기에 좌타 대타 자원이나 지명타자 자리에서 공격을 강화하고 싶다면 고종욱이라는 카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도 고종욱이 필요 없는 건 절대 아닌 상황으로 올 시즌처럼 중심 타자들이 부상으로 빠지면 고종욱이 절실히 필요하며 최원준, 이우성, 이창진 등의 비슷한 위치에 덱스 자원이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에 기아에서도 사실 고민은 할 것인데요. 또한 염경협 감독의 원조 양아들로 히어로즈 시절부터 중용한 외아수로 SK 시절에도 고종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에서도 안치홍 이후 추가 영입을 타진하고 있는데 현재 FA 최대어로 꼽히는 양석환의 영입이 불가할 경우 데뷔책으로 고종욱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여타 구단에서 고민이 될 수는 있지만 대타 능력만큼은 그 어떤 선수들에 비해 부족한 면이 없기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선수라는 평가인데요. 과연 기아 타이거즈에서 고종욱의 잔류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C등급의 타격 천재의 이적이 있게 될지 스토브리그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